하이팬 끝! 맛있어! 먹어! 맛있어! 맛있잖아! 맛있어! 저기 안돼! 맛있어! 뭐지? 남자한테 날아가. 아가한테 먹을 거 주지는 못해. 여기는 동물한테 음식을 주면 안 된대. 동물들이 배가 아프시고 있어. 제가 우리 다른 동물 보러 가볼까? 동물 보러 가볼까? 동물 보러 가볼까? 좋은 날 statisticalstro 오고 아나는 그녀의 Detective Kyivu ママのチケット? アレ、子供いるよ。